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은 바로 먹방 ASMR 짜잔 오늘은 애플망고 요구르트입니다 원 투 테이버 요구르트 아줌마 요구르트 주세요 요구르트 없으면 하나 둘 셋 애플망고 요구르트 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애플망고 요구르트 한번 먹어보고 발 평가하고 ASMR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? 잠깐만요 잇샤 일단 이거 한번 뜯어볼게요 자 색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은 이런 색입니다 보이시나요 이런 색 이런 색 약간 투런 색이에요 오 애플망고 맛 나는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이런 건 봤고요 이제 ASMR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SMR ASMR 이번엔 얼린 거 짜잔 이거는 제가 한번 얼려봤어요 제가 제가 아직 지금 찾았는데요 다르네요 근데 똑같은 맛일 것 같아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으쌰 쓰다보면 반은 얼어있네요 보이시나요? 이렇게 얼었어요 잠시만요 그러면 한번 먹어볼게요 되게 부드럽고 싹 녹아요 네 він 반응 편안하게 온 것보다 제가 새개 큰 것보다 정말 부드럽고 맛있네요 맛있어 맛있어요 자 ASMR 갑니다 안돼 옷에 띄어버렸어요 괜찮아요 그런게 더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이상으로 애플 맹고 요구르트 먹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구르트 하지만 만나면 꼭 드셔보세요 보이시죠 이겁니다 이거 보여드릴게요 애플 맹고만 요구르트 한 번 꼭 꼭 드셔보세요 그럼 여러분 안녕 다음엔 좀 더 재밌는 영상 기다려주세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 음 맛있어 컷 컷 컷 컷 렛이 세팅 거짓 thermometer 컷 줄줄 컷